이번 시간은 세계의 피라미드 9번째 시간으로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위치한 사막 한가운데 도시 카지노와 호텔들이 질비한 라스베이거스의 피라미드 룩소루 라스베이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룩소루 라스베이거스 피라미드는 네바다주 팔라다이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에 위치한 30층의 호텔 겸 카지노입니다. 이 호텔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00개의 슬롯머신, 87개의 테이블게임을 지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1993년에 개장된 룩소루 피라미드 카지노는 수차례의 개조와 확장을 거치며 최근 건물의 디자인을 현대화하였고 스위트룸 442실을 포함하여 4400개가 넘는 객실이 있습니다. 1999년 11월, 서커스 서커스 엔터프라이즈는 프로젝트 X라고 알려진 피라미드 모양의 리조트 건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는 룩소루로 변경되었는데 이 명칭은 고대 이집트 시대, 중앙국 11왕조에서 신앙국 18왕조 기간 동안 수도로 사용된 도시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30층 높이로 우뚝 선 이 피라미드는 이전까지 시행된 어떠한 건축물들과 비교하더라도 최대의 금속 및 유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199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룩소루 라스베이거스를 초기에 지을 때는 3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4,50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526개의 객실과 9,300제곱미터의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3년 뒤인 1996년에 2억 4천만 달러를 들여 확장공사를 하며 아이맥스 영화관을 포함시켰고 1998년에는 6억 7,500만 달러를 추가해 2천 객실을 잃어 총 건설비로는 한화로 일조를 훌쩍 넘겼습니다. 룩소루 라스베이거스 피라미드 호텔은 단지 사람이 숙식하고 카지노만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나 투어, 전시회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가령 2009년에는 인체에 대해 교육적으로 전시한 바디스 전시회라던가 혹은 타이타닉 공예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개관 당시에는 리조트의 분위기와 걸맞게 나일강 투어가 있었는데 투어는 관광객들을 각기 다른 컨셉의 피라미드 지역을 투어하며 고대의 예술작품들을 관람했습니다. 인기 주제로는 투탄카멘 왕의 무덤과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된 투탄카멘 왕의 무덤을 복제한 모형 공예품이었습니다. 호텔이라 하면 빠질 수 없는 클럽 또한 라스베이거스 룩소루 호텔에서도 유명인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7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주최한 파티에서 LAX 나이트 클럽이 공식적으로 개장되었고 크리스티나 아길렐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곳에서 이벤트를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룩소루의 나이트는 예약 전용 정책을 펼친 엘리트 바루 성업을 이루다가 유행이 바뀌면서 2017년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18년에는 이스포츠 경기장인 이스포츠 아레나 라스베이거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룩소루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에 맞춰 친구끼리 또한 가족끼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스포츠 아레나 를 만들어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스포츠 메이저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임 등을 관전하기 위해 이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룩소루 호텔의 수익은 여전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423억 칸델라의 룩소루 스카이빔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빗줄기로 오목거울을 이용해 제눈램프 39개에서 빛을 모아 초점을 맞춰 한줄기의 강력하고 좁은 빗줄기를 생성합니다. LA 상공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는 맑은 날의 밤이면 최대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 빗줄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에 위치한 룩소루 라스베이거스는 측면 남쪽에 만달레이 호텔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엑스칼리버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 세 곳은 모두 도보와 아울러 만달레이 베이 트램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2005년 세계 2위 카지노 호텔 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승계하였습니다. 호텔 명소라 불리는 룩소루 라스베이거스 피라미드는 1990년대 포스트 모던 건축양식의 주요 표본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건축과들과 해설가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키텍처 투데이에서 표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룩소루 라스베이거스는 1996년 팀버튼 감독의 영화 화성침공에 등장하여 재치와 풍자가 가득한 SF 코미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논란을 일으켜 앞으로 10년 시상식 참석 금지 처분을 받았던 윌 스미스가 젊은 시절 1998년 자신의 곡 겟인지기 위딧 뮤직비디오를 이 호텔의 로비와 스핑크스 앞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아홉번째 시간으로 세계 최대 카지노 호텔 중 하나인 룩소루 라스베이거스 피라미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